이리 와요. 고맙습니다. 야, 이 나쁜 새끼야. 너지? 네가 이랬지? 이 선수 사인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겁니다. 좀 꺼져. 이 선수! 내가 포기하면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아? 내가 가면 다른 놈이야. 그놈이 가면 또 다른 놈이 올걸? 그놈이 가면 또 다른 놈이 올 거야. 도망쳐도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올 거야. 넌 에스토마트를 높인 여자니까. 권토가 네 운명이야. 죽어도 도망 못 져. 내가 목숨 걸고도 도망 못 지게 만들 거야. 아... 하... 아,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진짜로 이 여자분한테 맞으신 거예요? 제 턱이 들어가고요. 옆구리가 반으로 접혀서 공중에 붕 떴 때 팍 땅을 떨어졌다니까요, 지금? 지금 못 다물어요? 조용히 하세요, 뭘 잘했다고. 이분 때리신 거 맞죠? 전체 3주면 꽤 나왔는데 합의는 안 하실 거고? 아니요, 아니요. 절대 안 해. 합의 안 되면 일이 복잡해지는데... 이효리 씨, 기소될 겁니다. 이분하고 합의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갈 거라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에이, 여기서.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, 여기서. 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